KING 하연 Niagara 신종훈 이재훈 부부입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하여 어디 갈 곳도 없고 체 Doch pian 운영도 못 하고 있어서 뭐 푸짐하고 화려하고 그런 음식은 아니지만 와이프랑 밥 함께 먹으려고 이렇게 또 체육관에 왔습니다 체육관에 와가지고 언제 이렇게 수영이 길렀어요? 아 진짜 지금 코로나가 인하여 지금 많이 스트레스 많이 받고 좀 신경 쓰다 보니까 이렇게 털이 빨리 자라더라고요 면도기 살 돈도 없어가지고 밥 한 끼 먹으러 이렇게 체육관에 와이프도 또 데리고 왔습니다 만족합니까? 응 그 대단히 좀 시원치 않은데 그 갑자기 여기 선글라스는 또 왜 끼고 오셨어요? 춥잖아 추운데 왜 선글라스를 껴요? 이건 보호해야지 추워서 이제 눈보호차 선글라스를 꼈다 우리가 먹을 음식이 뭔지 모르지 알려줄게 오늘은 해물 갈비탕이야 밥 먹자 밥 먹자 진짜 맛있겠다 그래 밥 먹자 기다려야지 기다려봐 막걸리 인생 쓰고 고달프네 한 잔 하자 한 잔 하자 한 잔 하자 한 잔 하자 cheers 뭐야 이거 웃어 밥 먹자 뭐 할까? 갈비부터 뜯어야지 와 어때? 와 맛있네? 가위비가 이렇게 부드러워? 와 와 맛있네 응 어? 먹어봐 맛있어? 응 어제 술이 다 풀릴 거야 와 와 와 아니 천수 생활하면서 아니 이때까지 살면서 해물 갈비탕 먹어봤어? 한 번 맛먹었어 난 처음 먹어봤거든? 와 맛있네? 진짜 사이좋게 먹으라고 전복도 하나 어 낙지 한마디 이야 뭐 개도 있다 다 먹었어 작살난다 이거 우와 여보 진지하게 나 이거 다 먹어도 돼? 다 먹어 와 와 살 봐봐 와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되지? 어 밑에다 여보 이걸 어떻게 먹어야 돼? 쪼개판 야 시켜먹어야겠다 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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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잠시만 일단 자 맛글라 한 잔 넣어야겠다 와 두 사람 어떻게 만났어요? 솔직히 말해야 되지 아니 웃지 말고 솔직히 말해야 돼 말해 어? 아니 내가 말하면 거짓말인 줄 알잖아 여보가 말해야지 여보가 나 꼬셨어 안 꼬셨어? 꼬신 놈 아니잖아 우와 꼬셨잖아 아 제가 친구하고 싶어갖고 친구하자 했는데 막 영통 영통하고 막 새벽에 전화와서 4, 5시간 신통하고 막 저 시합 끝나면 기다리고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와 여러분들 진짜 이건 진짜 오해 뭘 맞아? 내가 4시간 기다렸다고? 4시간 통화했다고? 무슨 남자 그렇게 말이 많아 아니 난 여보가 말 안 하니까 내가 한 거고 근데 하여튼 첫째는 여보가 나한테 먼저 연락했잖아 다이렉트 먼저 보냈지? 그래 먼저 연락했고 먼저 나한테 관심 있다고 먼저 번호 알려줬잖아 나는 카톡 아이디 알려달라고 했잖아 카톡 하자고 다 계획적이었잖아 그래서 지금 후회해? 아니 안 해 빨리 밥 먹어 밥 먹으면서 해 와 근데 진짜 맛있다 음 맛있네 멀리서 막걸리 떨어진다 남편분이 키가 더 작잖아요 네 원래 작은 남편이 있어요 아 뭐 근데 저는 키는 제가 커서 어 뭐 뭐 저보다 꼭 커야 된다는 그런 건 없었어요 그래서 키는 별로 신경 안 썼는데 이제 이 사람이 신경 많이 썼대요 저는 제가 키가 작기 때문에 저 아 맞아 여러분들 제 키가 궁금하시죠? 저는 정확하게 168 저는 저보다 키 큰 여자가 싫었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왜냐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제가 작기 때문에 작은 사람을 이상형이었지 스타일이었고 근데 야 또 왠가 또 와이프를 또 제가 만나면서 키 큰 여자를 처음 만나봤는데 키 큰 여자가 한 명 더 있었잖아 하하하하 키 큰 여자가 한 명 더 있었어요? 누구지? 키 큰 여자가 한 명 더 있었다며 밥 먹자 와 근데 맛있네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? 나? 여보 음식 중에서 음식 중에서? 여보가 있은 김치볶음밥 여자가 아 클라스가 다르네요 확실히 이런 힘든 시기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운영 못하잖아 반면에 또 코로나가 또 우리를 또 둘만의 시간을 좀 갖게 해주는 하은이랑 좀 친해졌으면 좋겠어 하은이가 너무 안 가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자고 밥 밥 먹자 선수 생활했을 때가 좋아? 지금이 좋아? 솔직하게? 지금? 지금이 더 좋아 나는 지금이? 진종훈이요? 음 음 밥 먹으라 으아 나 봐 이럴 때가 제일 별로고요 밥 먹자 시합하는 건 시합하는 건 한 번도 못 봤지 우와 아니 실제로 못 봤어 실제로 이야 계획 전담 왜? 우리의 그런 소중한 시간을 벌써 잊어버렸다고? 아니 시합은 못 봤잖아 한 번도 종국체전 때 왔어 안 왔어 결승 끝나고 갔잖아 저 못 봐요 그 자카르타 그거 뭐지? 아시안게임 중계하는데 계속 맞는 거 같은 거예요 장난치 너는 복싱을 잘 모르니까 여보 아니 자꾸 맞는 거 같아서 못 봤어요 나중에 결과만 봤는데 젖더라고요 많이 맞았나 봐요 음 6월 29일 몇 년? 2018 2019 11월 22일 아 잠시만요 우리 장모님 본다고요 이거 시어머니 생신은? 6월 7일 음력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 되게 많이 드렸는데 아 왜 감동이지? 아니 맞아요 혼자 감동이야? 나 지금 무슨 얘기를 할까 아 근데 저는 와이프랑 결혼하면 진짜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프러포즈 했냐는 사람인데 아니 저는 한 대 더 모르겠다 아니 안 했어요 못 했어요 너무 급하게 결혼했어요 맞죠? 근데 할 수도 있었는데 어려워요 마음에 지금 가지고 있어요 조만간 왜? 응? 감동적이어서 밥 먹자 등짝 스매싱 때리고 싶었던 적 있다 없다 있다 진짜 몇 번? 많아요 뭐? 많지 잠깐만 이거 뭐 입는잖아 고추 냄새 고추 냄새? 장난이에요 왜? 미안 없어요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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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이 돼 와이프도 선수생활하면서 최고였다가 최고였죠 어쩌면 왜냐면 프로팀이라는 곳에서 진짜 대우받으면서 운동하고 엄청난 그런 뭐 일반인들은 생각 못할 그런 급여를 받고 맞지? 근데 저 또한 그랬고 그러면서 서로 이제 개인 혼자였을 때는 내가 돈을 벌고 있고 그 위치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 좋았었는데 막상 이제 결혼하고 이제 현실이 딱 되니까 모든 게 다 달라 모든 게 다 다르고 이제 혼자가 아니고 이제 어쩌면 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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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! 셋인데 와 이게 달라요 무게감이란 게 선수생활할 때는 그냥 나 혼자 나만 잘하면 되지 그런데 지금은 나만 잘하면 되지 했다가 못하면 와이프랑 애까지 막 이렇게 되니까 와 너무 아직까지 사회에 진짜 아무도 진짜 공부하고 있는 기분 뭐 뭐 낙지 뭐 낙지 와 이거 봐봐 살아있어 아 좀을 딱 그만하고 아니 살아있다고 지금 살아있잖아 지금 움직이려봐봐 아 빨리 먹어 와 콩나물 찌기네 신종훈 복싱 채널 구독 좋아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손 안 여보 안 맞아 아 왜 그런데 아 왜 그러는 거야